근데 이거 한 명씩 세 가지 버전을 총 어 괜찮네 저희 다 같이 맞춰서 자 알려줄게 세 가지 이렇게 해주세요 큐트 중기형 아이디어인데 큐트 섹시 박력인데요 일렬로 써서 이제 한 명씩 세 개 세 개 할 수는 될 것 같아요 한 명씩? 한 명씩이요? 저 일렬로 써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아니에요 빨리 빨리 하자 성장 접착했습니다 네 큐티 가보자 가보자 섹시 박력 사랑해 자 큐티였고요 섹시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름 쓰니까 자 섹시였습니다 자 박력 갑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좋습니다 자 다음 사람 가겠습니다 정확히 가겠습니다 자 큐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работы 와 큐티였습니다 섹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와 섹시였습니다 박력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잘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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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저희가 벌칙을 마무리 해봤는데 큐티 가겠습니다 큐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큐티였습니다 섹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섹시였습니다 반갑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랑해 반갑겠습니다